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가정주부입니다 정말 시아버지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려서 너무 혼란스러워 여기다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천천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고요 아기는 아직 없어요 아이를 가지려고 남편과 열심히 노력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2년쯤 되었을 때 회사 사정으로 부산으로 발령을 받아 남편 혼자 가게 됐습니다 저도 같이 가고 싶었으나 이곳에 시아버지도 계시고 제 사정도 있어서 선뜻 거주지를 옮기기가 수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년만 근무하면 여기로 발령받을 수 있다기에 남편과 상의 끝에 저는 시아버지와 여기 남기로 했습니다 해외도 아니고 보고 싶으면 갈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은 저와 시아버지를 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집에는 60대 중반이신 시아버지와 단독 주택에서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했을 당시부터 홀로 남겨진 시아버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도 없이 자기를 모시고 사는 제가 안쓰럽고 미안하셨는지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거의 매일같이 외출하시어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까지 하고 들어오시면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상이 평온하고 행복하다 느끼며 살아오고 있던 저에게 야릇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한 건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 마음엔 그런 감정들이 싹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저도 모르게 홀로 계신 시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한창 신혼의 단꿈에 푹 빠져 있어야 될 새댁이 남편도 없는 집에서 시아버지 수발 들며 독수공방하는 저의 처지가 불쌍하다고 느꼈던 걸까요 요즘 들어 제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제 등 뒤로 자주 다가와서는 우리 며느리 고생한다며 우리 며느리가 제일 예쁘다 는 칭찬과 함께 가끔 제 어깨나 등을 토닥여주는 등의 미미한 스킨십을 해주시는데 저도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상하신 시아버지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도 했지만 저만의 착각이나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농도가 짙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주말 오후에 집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먹고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거실 청소를 얼른 해놓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평상시엔 아버님이 계시니까 언제 마주칠지 몰라 항상 속옷까지 다 갖춰 입고 나와야 했거든요 근데 그 느낌 아시죠 금방 샤워하면 옷이 몸에 달라붙고 촉촉한 느낌이 들잖아요 아버님이 계시니까 어쩔 수 없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날은 마침 아버님이 낮잠 주무시는 걸 보고 들어왔던 터라 간단히 입고 얼른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엉덩이가 좀 덮이는 헐렁한 큰 티셔츠를 입고 얼른 샤워실을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혹시나 아버님이 계실까 싶어 제 마음이 조급했지만 샤워실을 나오자마자 쭉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제 발에 덜 닦인 물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만 거예요 전 비명을 지르며 아파하고 있었고 제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신 아버님이 달려오셨어요 정말 봐선 안 될 광경을 보시고야만 거죠 정말 너무 황당하고 창피했는데 넘어지면서 허리에 충격이 갔는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어서 아버님이 저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저의 차림이 너무 아무것도 걸친 게 없어서 서로 민망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아버님도 보시곤 좀 당황하셨는지 시선을 돌리시더니 허리에 충격이 갔으니 움직이지 말고 쉬라고 하시며 찜질까지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사지를 할 줄 아신다며 제 허리를 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생겨버린 게 아버님이 제 몸에 손을 갖다 대시고 정성스럽게 마사지 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남자라 그런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것도 맨살에 액체 파스를 발라서 해 주시는 거라 그렇게 손이 닿으니 갑자기 제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아버님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신 건지 얼른 마사지를 끝내시고 쉬라며 아버님 방으로 서둘러 건너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서 다행히 아버님 덕분인지 허리가 이상 없이 괜찮아졌어요 전 다정하게 챙겨주신 아버님이 감사하기도 하고 어색했던 어제 일 때문에 아버님께 말씀드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안주와 술상을 봐서 아버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씀드렸어요 아들 없이 며느리하고 지내기 불편하지 않으시냐고 아버님께서 편하게 대해 주셔야 저도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요 제가 먼저 그렇게 다가와 주는 게 아버님도 무척 기분이 좋으셨는지 평소 주량보다 조금 더 드시더니 살짝 취하셨나 봐요 저녁 다 먹고 주방에서 그릇들 정리를 하려는 저와 마주쳤는데 잘 먹었다고 애써주어서 너무 고맙다 고 하시더니 갑자기 제 입에 입맞춤을 하셨습니다 전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어색한 미소를 보이며 조용히 네, 네 대답만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입에 입맞춤을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도 사람이 상식이 있는지라 볼에 입맞춤을 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버님을 대하기 좀 어색해져서 그렇게 어색한 채로 여러 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침 일주일 뒤쯤에 아버님 생신이 있으셔서 전 어색한 분위기를 만회해 보려고 아버님 친구분들을 집으로 모셨어요 친구분들 몇 분이 축하해 주러 오셨고 잡채며 갈디찜에 넉넉히 챙겨서 대접해 드리니 다들 만족해하시며 좋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날도 생일상을 다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제 뒤로 다가오시더니 내 덕에 기분이 너무 좋다며 등을 토닥토닥 거리는 게 끝이 아니라 몸을 쓰다듬으며 어깨를 잡고 안으시더라고요 전 순간 좀 당황하긴 했는데 아버님이 쓰다듬어 주시는 손길이 왠지 실치가 않은 거예요 제 정신이 아닌 걸까요? 아버님의 손길이 부담스럽지 않고 더 만져주셨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순간 남편과 떨어져 있어서 너무 외로움을 느끼나 했어요 아버님은 설거지를 마치고 간단히 술상을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술상을 가지고 가니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항상 고맙다며 제 손을 토닥토닥 하시다가 한참 동안 쓰다듬었을 때 그 순간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는데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 남녀 간의 썸을 타는 그런 기분 아시죠? 서로 말 못할 비밀이 있는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정적이 되는 그런 순간이요 저는 과일을 가져오겠다며 주방으로 자리를 피했고 시아버지도 다른 말씀을 안 하시며 TV 채널을 돌리시기 바쁘셨죠 사실 언제부턴가 서로 스킨십이 잦아지고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아버님이 잘해 주실 때마다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도 주말이면 시아버지를 모시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백화점 데이트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시아버지는 또 자상하시고 잘 도와주셔서 주방에서 요리하는 걸 어색해하지 않으셨고 반찬도 맛있게 만들어 주시고 저를 많이 챙겨 주셨어요 그런 아버님께 마음이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에게 묘한 기류가 오고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연스럽게 시아버지가 저의 몸을 요구하셨고 결국 저도 모르게 당연시 용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있어선 안 될 일이었지만 저도 더 이상 시아버지의 손기를 마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없다 보니 자유롭게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지속되었고 이제는 저도 별 거부감 없이 요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서서히 아버님께 젖어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아버지의 요구에 맞이 못해 응하는 척하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지금은 어느 부부보다 더 서로서로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끔 갖고 있습니다 단둘이 살다 보니 자연스럽고 남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때문이어서일까요? 요즘은 횟수도 잦은 것 같아요 아버님이 건강하신 편이라 저를 다 받아주시거든요 분명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해지기도 했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마음이 그대로 산산조각 날 것만 같은 죄책감과 저를 향한 혐오감도 있지만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한테 가장 미안했고 저는 계속 이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걸까요? 저도 모르게 제가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딱 잘나서 거절하지 않는 한 관계를 그 이후로 계속 가졌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예전에 어떻게 사랑을 나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에게 더 적응되고 있고 길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아버지에게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더 좋게 만들어드리기 위해 제 자신에게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생활을 그만둬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남편이 올 때까지 지속해야 하는 게 맞을지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 할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같은 심정으로는 그냥 아무도 없는 곳으로 혼자 숨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글을 써봤는데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당하겠지만 조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로웠나요?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드릴게요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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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